집 지켜야 복실이. 복실이 집 지키라고. 집 지켜야 안 돼. 우와 청계의 병아리 닭들이 이제는 많이 컸다. 또 한 마리는 저기도 있네. 이거 장닭이구나. 너는. 교설이 빨간 거 보니까. 뭐 먹으려고 그냥 난리다 난리. 오메 오메오메 오메 오메. 음만 닭 1호 하고 병아리들도 왔네. 아이고아이고. 여기 엄마 닭 1호는 말을 안 무서워해요. 그냥 내 옆에 와서 그냥 딱 붙어있네. 자 여기 좀 뿌리놨게. 여기 밑에서 먹어. 병아리들은 엄마를 잃고 자자자자자자 너네는 여기 뿌려줄게 야 너는 병아리들은 다 그냥 잊어먹고 혼자서 먹는거야? 하하 막 쫓아간다 자자자 내가 피해줄게 빨리 와서 먹어 우리 병아리들 많이 컸다 자 빨리 가서 먹어 병아리들은 안으로 가서 큰 닭들 거 뺏어 먹네 아이코 이제 다 나왔구나 캬 얘네들 이젠 많이 컸네 저쪽 병아리하고 딱 10일 차이 나는데 자, 저쪽 뱅아리 한번 찍으러 가자 너네는 이제는 넓은데 너네 혼자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? 응? 하하 햇볕 나오니까 햇볕도 쬐려고 응? 햇볕도 쬐러 가고 있어? 복실이 너는 또 내 옆에 와서 알랑알랑거리고 있어? 복실이 귀는 또 딱 납작하게 해가지고 귀는 납작하게 해가지고 총성 하는 거야? 응? 복실이 응? 맞아? 응 응? 내 말이 맞아? 응? 하는 거야? 응? 자 한번 써봐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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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가자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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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놈은 요거 건너오는 것도 못 건너와가지고 하하하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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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하게 지내 복실아 복실이 또 나갈라고? 왜 자꾸 따라 나갈라 그래? 복실이 왜 자꾸 따라 나갈라 그래? 왜 자꾸 따라 나갈라 그래? 기다려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오지마 오지마 이놈스끼 절로 가 복실이 복실이 야 내 문도 아직 안 닫았는데 문 열라고 그럼 문 뭐 짱굳게 하는 거야 지금? 응? 네 지금 문 뭐 짱굳게 하는 거야? 네 지금 문 뭐 짱굳게 하는 거야? 응? 네 지금 문 뭐 짱굳게 하는 거야? 예 안 돼! 오늘은 안 돼 짱 같다 복실이 집에서 집 잘 지켜 응? 집 잘 지켜 알았어? 집 잘 지켜 이제 열어봤자 안 돼 내가 짱갔어 기다려 집 잘 지켜 오늘도 갈치 조금 하고 고기 요만큼만 잡았네요 오 대하다 한 마리 있다 혹시 문 열어? 빨리 문 열어 문 열어도 안 열려 빨리 열어 난리 났어 난리 이야 자 하하하 자 자자자자자 뭐 낑낑거리고 난리야 오늘이 2019년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방금 신랑이 잡아온 고기인데 어제 거물을 넣고 오늘 가서 물을 봤더니 별로 고기가 없어요 통치 한 마리 통치 한 마리 여기 민어 민어 한 마리가 있고 여기 이거 용서대 오 아직도 살아있다 아야야야 용서대 한 마리 그리고 갈치가 조금 있고 무럭 조그만 거가 몇 마리 있네요 싱싱할 때 빨리 손질을 하겠습니다 니가 뭐 따라가려고 지금 앞에서 앞장 쓰는 거야? 응? 안 돼 우체국 들어가야 돼 니 데리고 가면 어떡해 뭐 뭐 뭐 뺑글뺑글 돌지마 좀 의지러워 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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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라고 어쩌라고 말을 해봐 니가 응? 말을 해봐 하하하하 문 열어 그러면 하하하하 복실아 문 열어 하하하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하하하ая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안 열려? 하하하히 넌 놀리고 있지 응? 하하하하 니는 따라가면 안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뭐? 갈라고? 안돼! 복실아 집 지켜 알았지? 자 문 닫게 벌써 올라가서 문 열려고 그래? 안된다고 안돼 아 이놈새끼 야! 저리로 가 복실이 복실이 저리로 가 문 짱구해 자이 저리로 가 빨리 저리로 가 앉아 복실이 앉아 앉아 앉아봐 앉아 말 안들어? 말 안들으면 말라 왜? 복실이 복실이 일로와 혓바닥 줘 혓바닥 갈라고 아이고 이리와 목줄을 해야지 목줄을 응? 목줄을 해야지 왜? 일로와 하하하하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하하하하 내려갈게 아이고 진짜 아양을 떨고 난리 났네 그냥 니 말 잘 들어야 된다 복실이 응? 안돼 진짜 우체국 가서 하하하하 니 말 안 들으면 어떡할래 응? 복실이 거기 가서 니 말 안 들으면 어떡해 응? 우체국 가서 한참 동안 있어야 되는데 응? 니 집에 있어 복실이 응? 복실이 집에 있어 집 지켜 응? 알았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문 열어봐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아이고 진짜 그냥 가려고 그냥 난리 났어 일로와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복실이 가자 집에 가자 이제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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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가자 왠지 우체국 복실이 복실이 어유 야이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아아아 에이예요 니 길을 막았어? 야 야 야 니 글로 가면 어떡해 어 일로와 니 바보야 일로와 일로 빨리와 일로 오라고 야 그럼 일로 올라와야지 올라와 야 일로 오라고 야 니 진짜 머리 안좋구나 일로와 복실이 올라와 나 간다 야 니 그렇게 있을래 어 니 그렇게 있을래 나 간다 올라오라고 올라와 일로 니 진짜 머리가 안좋구나 일로 올라오라고 복실이 일로 올라와 그래 아이구 진짜 머리 안좋구나 나 이제 보니까 하 똑똑이야 어 으 카메라 꺼고 가자 저녁이네 저녁인데 저 달구들은 왜 저게 있대 어허 얘네들은 또 여기 와 있구나 근데 저 엄마당 1호는 왜 저거가 있대 야 너거는 올라가야지 응 또 여기서 살라고 여기서 사 내가 너는 저거 우에 올라가자 하지 너는 왜 일로 오고 있어 아 너희 둘이 만나면 싸울 거잖아 자 엄마 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온나 아이쿠 아이쿠 꾸꾸꾸꾸꾸꾸꾸 꾸꾸꾸꾸꾸꾸 꾸꾸꾸꾸꾸꾸꾸 꾸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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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요거는 아까 저쪽에 원래 겨울이 있는데 거기서 자고 요거는 아침에 갈치랑 고기 내장을 삶아가지고 달고 새끼들 주고 조금 남은 거 아이고 아이고 지금 또 주려고 절로 가 절로 가 꼬꼬 나는 니가 무서워 아이쿠 아까 좀 줬는데 다 먹었구나 얘네들은 생선을 많이 먹어요 우와 엄마 닭 1호도 와서 먹으려고 왔네 아이쿠아이쿠 우리 복실이는 항상 여기 와서 요렇게 내 옆에 와서 있고 달걀을 달걀을 꺼내가자 아까 진때 아침에 한 두개 가져갔고 아이쿠 여기 세개 여기 두개 오메 오늘 몇개나 한거야 아까 아침에 두개 가져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열개 우와 오늘 열두개 났구나 알 낳는 닭이 열두 마리인데 오늘 알 낳는 닭이 열두 마리인데 오늘 열두 마리 났어요 우와 오늘은 다 났네 다 났어 허허 섭 下 4 5 5 5